나를 안아서 좋네. 좋아. 그거 깔아놓고 이거 받아. 이거 희한하다. 희한해. 재밌네. 엄마 나랑 나랑 앉아서 먹으면 되겠다. 그러게. 신비하다 엄마. 여기 앉아서. 어제까지 중국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랑 밥 먹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. 아니 정말. 무엇이에요? 야채도 사놓고 사나니에 사놓고는. 엄마. 엄마. 응? 응. 이거 봐. 손은 뜨끗어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는데? 우리 손 대면 더 억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박 전장님. 엄마 많이 드세요. 고맙다. 얼굴이 살이 좀 빠지는가 봐. 그래. 그래. 그녀보다 얼굴이. 이렇게 좀. 얼굴이 형편이 없다 지금인가. 제가요? 그래. 형편이 없었던 거야? 그래. 어떻게 살이 낫고 한 게 더 없네. 엄마 가서 그래도. 해낹. 스팅 Švannção. 같이 먹고 없네. 내가 완전 졌어. 둘 다 미리지 않나? 그냥 이 돌이 هو고. 누워있고 싶어. 호텔에 이렇게 있으면 너무 정적이 그러니까 굳물 막 끓는 소리랑 휴우. 이렇게 물 끓는 소리. 상 diesem weights요.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다 가면 그게 좋아서 그냥 엄마가 해주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고싶어서 그런 모습들이 행복했습니다 심프 심프 헌싱